안녕하세요. 저는 고니아에서 리더와 키타를 맡고 있는 김형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니아에서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는 김민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니아에서 장구를 연주하고 있는 김혜나입니다. 저희가 전통 국악의 리듬이 장단하고 저희가 원래 갖고 있는 재즈적인 속성을 가지고 가장 한국적이기도 하지만 가장 현대적인 음악을 하고 있는 팀 고니아는 한국의 전통 장단과 서양음악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에스닉 재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니아 활동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니아의 재즈니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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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